아 으 으 그래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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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새베개 와 있습니다 새벽에 저희가 촬영차 나와있는데요. 오늘 만왕제 코스를 탈 예정입니다. 야시가 참 좋네요.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강원도여서 그래도 조금은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나오나요? 예쁘게 나와요? 오! 바로 오르막이야. 경사가 계속 15%야. 아 진짜? 어째 힘들더라고. 차 기다리겠지. 오늘 속도계를 안갖고와서 강사도가 몇 프로인지 몰랐는데 계속 15%였대요. 22%라고요? 22%라고요? 길이 막혀있네. 어 벌이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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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벌이 엄청 많아요. 가까이 가면 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있을게요. 하... 다ặ gravy 그래서... 열이 물이 skies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옳지 마세요? 장 techno 자 얼른요. 두럿바를 잡고 팬씨올지 하세요. 가요. 중앙선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세요? 천장굴에서 한쪽으로 한번 가보려구요. 아 정말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부천에서 왔어요. 부산에서요? 아니 부천이요 부천. 부산으로 가시려구요 여기서? 아니요 아니요. 여기 코스 한바퀴 도는 코스 왔어요. 아 그래요? 저도 여기 코스 한바퀴 돌고 시간되면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 정말요? 멋있으세요. 멋있으세요. 저는 자전거 타는 무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타세요. 조심히 타세요. 네. 타세요. 지금 20km 타는데 획득포더가 500이 넘어요. 강원도는 역시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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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울이요. 여기가 한강 발원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한강 발원지 태백산 국립공원 오늘 같이 촬영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네, 힘들죠? 네, 힘들어요 여기 몇 킬로짜리? 아니, 그거 무무라고 그랬죠? 자전거 무무라고 해야지 자전거를 무무를 해야지 무무, 자전거, 자전거 무무를 이렇게 해도 나와요 무무?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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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그... 뭐지? 알아둬나요? 응, 알아! 알아둬나요? 제일 인기 많죠? 거기, 거기 가고 그거 보면은 우리 그 자전거 방에 가보면 꼭 올라와요 하나씩? 네 저거 자전거 방에 문을 올려주세요 저도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한번 문을 봐야지 같이 찍어야지 저랑요? 아, 다 알았어요 여기 영상에 가서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새벽 자주 오세요? 네, 새벽 너무 좋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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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부터 하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 자전거 연맹의 한 1원이고요 태백 홍보차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오래 자전거를 타지는 않았지만 태백 정말 코스도 좋고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태백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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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또 만났어요 이따 또 만나요 이따 또 만나요 저 앞에 폭력발전소가 있는데 발전기가 있는데 날개 하나가 없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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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탑 보러 왔습니다 안쪽에 있어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 길이 여기 저기 장자도 있고 탑도 있는데 탑 쪽으로 한번 구경 한번 가볼게요 두 발 자전거 타는 무무라고 두 발 자전거 타는 무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구독해야 되겠네 네 두 발 자전거 타는 무무라고 하면 나올 거에요 유튜브에 안녕하세요 네 그대로요 하나 둘 이제 한 번요 하나 둘 하나 한 번 모셔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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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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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카메라 되게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다리가 무거워 졌어요 집에 탔나봐 오 빡시 이거 계속 하려면 갈래야겠네 앞으로 이렇게 숨어다니는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갈래야겠네 지금 만왕재를 오르고 있습니다 만왕재 업힐이 10키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키로 언제 올라가 열심히 가길 권유 40키로에 상승으로 처음 100을 탔어요 다운이 2개정도 안했더니 짧은 거리에 상승으로 못생겼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만왕재를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갔을때 그렇게 안힘든거 같았는데 오늘 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강원도의 업할들은 강원도의 업할들은 정말 이렇게 길고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름대로 강원도의 업할들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짜릿해요 오케 구름 봐봐요 하늘 진짜 왉고 예쁘다 그림 같아요 근데 만왕제는 힘들다 잠깐 이래야지 아 형이 이쁘네요 차옵니다 여기가 태백선수촌이래요 여기 선수촌 앞에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와 여기 진짜 오늘 하늘이라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죠 말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